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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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정문으로 나가야 돼 다시 왔던걸로 다시 가야돼 학원 이렇게 가는거 아니야? 어 이쪽으로 학원들이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kl okay ey esti 눅 눅 이쪽으로? 어 어 사랑이 꽃피는 쉼터에서 잠깐 쉬었다 가면 어때? 추울 것 같아 여기는 또 이거 뭐야 이건 뭐야? 빛으로 반사되는 건가 뭔데? 미러큐브 여긴 밤에 와도 멋있겠다 초명이 있잖아 사이사이에게 일반 나무들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다 계단이라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다 고춧가루 이 쪽으로 나가야 되는거 아니에요? 정문 이쪽이다 정문에 하나, 홍보원에 하나 카페가 있어요 정문은, 한 번에 다닐 게잘 정문은, 한 번에 다닐 게잘 여기 포토존이다 자 여기 서봐 어우 좋네 자 거기 서봐 포토존에 여기 딱 찍는 데야 뒤로 가야 돼 다 왔다 이중이 버린내랑은 만들 수 있어 가 가 그리 가야지 안아야 될 것 같아 어 안아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다 좀 더 있네 여기다 좀 더 있네 여기다 좀 더 있네 여기다 좀 더 있네 여기다 하나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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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그래 은성이 안 나와서 괜찮아 은성이 안 나와서 괜찮아 은성이 잠깐 있어 멀어. 30, 40, 40시간 와야 되잖아. 막히면 4시간이야. 그래, 일찍 와야 돼. 순발이 큰나봐? 아니 딱 좋아. 중록원 이야기하면서 길로봅이나 일찍 일어날 날아가서 10,000원으로 마체로 뛰어들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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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